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아시아사랑나눔 2차 몽골지원사업이 지난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아시아사랑나눔 ACC는 아시아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일하는 목표로 출범한 국제봉사단체로 대한민국 서울의 본부를 두고 있다. 8월 12일 오전 김종구 총재는 ACC 총재의 자격으로 빌리트 울란바토르 시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종구 총재는 13년간 한국과 몽골에 끊임없는 지원사업을 펼쳤던 것을 인정받아 제1호 울란바토르 시장 한국 대리인증과 몽골 공무원증을 받고 앞으로 유효기간 동안 울란바토르 시와 서울시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오후에는 지난 15년간 친분을 쌓아온 앵어볼트 총리를 만나 몽골 ACC에 고문 자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물론 총리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고 더불어 감사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번 아시아 사랑 나눔 2차 몽골 지원사업은 현지에서도 큰 관심사다. 울란바토르 현지TV에서 나와 이번 무료 의료봉사와 관련해 촬영을 하고 그 내용이 방영되기도 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ACC 국제활동 일환으로 몽골의 제2회 봉사활동을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일행은 27명이고 27명 가운데 19명이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치료 대상은 약 이틀 동안에 400명을 할 걸 준비해왔고 국내 언론에서도 이번 몽골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9월 1일 MBC TV 행복충전 내일은 맑음이란 프로그램에 울란바토르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봉사활동이 방영된 것은 물론 연합뉴스, 한겨레, 서울신문, 내일신문, 한국타임스 등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몽골 지원사업 무료 의료봉사를 위해 의사 7명과 간호사 12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이 이곳 울란바토르에 모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까지 진료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아시아사랑나눔이 어린이를 위한 단체이다 보니 의료봉사단은 어린이 진료를 위한 전문 의료진들로만 구성됐다. 이틀간 의료봉사단은 약 8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 12일 먼저 1차 진료가 진행됐다. 이곳에서는 병원을 가기가 힘들다고 한다.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인 이곳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건물 안은 젖먹이 갓난아이부터 시작해 엄마와 어린아이들로 넘쳐난다. 모두가 자기 순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한쪽에서는 내과 진료가 한창이다. 아이들의 내과 소아과 진료를 담당할 김예원 원장과 주승행 원장이다. 이번 몽골 무료 의료봉사에 기꺼이 함께 동행해 주었다. 만성 환자들인데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리고 배 아프고 소화한대고 그런 만성 통증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 간이나 신장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혹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손으로 배도 꾹꾹 눌러보고 청진기로 아이의 상태를 점검하기도 한다.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이의 엄마. 다행히 별 이상은 없는 듯하다. 간단히 아이의 엄마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약 처방까지 끝낸 후 또 다른 아이 환자를 기다린다. 건강에는 별 문제없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와 아이는 편안한 얼굴로 진료실을 나선다. 음식이 잘못됐다든지 영양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환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환경요인이나 이런 것보다도 수막염, 엔세팔라이티스, 메닌자이티스의 후유증으로 수막염 후유증 환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그런 환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진료실 이곳에서는 영상의학과 양우진 원장의 진료가 한창이다. 한국에서 가져온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한 산모 뱃속 태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부디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산모와 의료진 모두 같을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환자를 봐주고 싶지만 현재 가져온 초음파 기기만으로는 쉽지가 않은 일. 그래도 어느 환자 한 명 소홀히 보는 법이 없다. 꼼꼼히 초음파 결과를 체크하며 환자의 몸 상태를 살핀다. 한국에서는 영상의학과라고 해서 이런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하는 그걸로 진단을 하는 의사예요. 여기 와서는 내가 오늘 아침부터 초음파 기계를 들고 와서 초음파로 간이며 쓸개며 또 애기들 산모의 상태라든지 자궁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뱃속에 있는 혹을 찾아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금 30명 가까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인과 질환, 난소라든지 쓸개라든지 이런 것에 안 좋은 분들이 꽤 있으셔서 초음파가 많이 필요하신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어서 안타깝네요. 진료가 끝난 환자들에게 약 처방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 내과,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 모든 진료를 마친 환자들이 약을 받아가기 위해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붐빈다. 덕분에 손은 더욱 분주해지고 빨라진다. 한국이었다면 약이 부족하다거나 약이 없는 경우는 생각할 수도 없겠지만 이곳은 몽골이 아니던가 환자들에게 그저 미안하고 이 상황이 참 아쉽기만 하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ACC가 쉘드런을 위한 거자 어린이들을 위한 거라서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어린이들 약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과, 어른들 내과, 소아기계하고 간장계통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외곽 번질 수도 없는 어느 산동네에 게르라 불리는 전통집이 모여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바트마시의 집 특별한 살림살이도 없이 그저 흙바닥에 나뒹구는 이불 바닥을 드러낸 식료품통 언제나 먼 거리에서 물을 기러와야만 하는 아이들 그마저도 돈을 내고 사 먹어야 한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 정육점에서 내다버릴 고기를 얻고 거리에 빈병을 줍는 이 아이들 우선 봉사단은 가장 시급한 집안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형편이 어려운 바트마시의 집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난 9월 1일 mbctv 행복충전 내일은 맑음에서 이 내용이 방영됐다. 아시아사랑나눔 ACC는 앞으로도 아시아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날까지 이 같은 국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아이들 그동안 병원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건강상의 문제는 없을지 한국의 의료진들이 직접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목욕을 먼저 한 번씩 하나니까 위생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생기는 데 이게 이게 막 번진다고 여기도 지금 상처들이 전부 다 그런 농가진 자리들이 이렇게 막 번져가지고 수없이 생겨있대 이게 지금 위생관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목욕을 제때 하지 못해서 생긴 피부병 그 상태는 심각했는데요. 다행히 지속적으로 약을 발라주면 깨끗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렵고 이런 데는 이걸 좀 연고를 일단 좀 바르고 저희들이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약품들 좀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해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봉사자들 지금 이 적병 끝도 보니까 다들 지금 이게 오래 써가지고 자식까지는 엄마 입장에서 참담하죠. 너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입니다. 우리도 해방 후에 신이 버린 땅이라고 할 만큼 저희나라도 비참한 그런 시저 시대가 있었지만 막상 또 몽골에 저희가 학교 휴가를 반납하고 자원봉사를 와서 보니까 참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너무 아픔이 크다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 간에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시장 곳곳을 누비며 마음을 다해 생필품을 고르는 봉사자들 경기도 학교의 마음을 다해 생필품을 고르는 봉사자들 영원한 경기도 학생들은 경기도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생들과 동생을 누비며 마음을 다해 생필품을 고르는 봉사자들 다음 날 아침 바트마 시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게르란에 물건을 옮기는 가족들. 뭔가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직접 키보다 큰 물건들을 날랐습니다. 자기 몫을 다하는 일이 어릴 적부터 몸에 뵌 아이들입니다. 막내딸은 한곁에서 갓난아기를 재웁니다. 아이의 자장가 소리에 철거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헌 게르의 내용물은 한 대 모아서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로써 더 이상 임대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군요. 새집 맞이에 앞서 아이들은 목욕을 했는데요. 이날만큼은 즈벤에도 눈물 대신에 환한 웃음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아이들을 위한 새의 게르가 도착했습니다. 떠나있는 큰아들까지 온 가족이 한 대에 모여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봉사자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드디어 가족들을 위한 새 보금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흙바닥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가장 마음에 걸렸던 봉사자들. 다른 게르처럼 바닥을 만들어주고 새 장판을 깔아줬습니다.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가 하면 빨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세월의 때가 가득했던 헌옷들. 부모의 마음으로 골랐던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 선물들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겠죠. 가본 적 없는 한국이란 나라의 사람들이 보여준 온정. 이 날의 따뜻함을 아이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이 날의 따뜻함을 잊지 못할 겁니다. 벅찬 감동에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순간 한국의 봉사자들이 선물한 것은 단지 집과 생필품이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도움을 드렸다 보다는 더 못해주고 더 애들이 잘 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일순간에 와서 물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는데 앞으로는 우리 ACC에서 근본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내지는 정책을 개발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솔롱고스,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르는 몽골 사람들. 이 날의 감동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무지개로 기억될 겁니다. 김종현 alguns accuracy 좋습니다. 이 날의 감동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glamour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